자유해 봐! 자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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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대가리 먹방 오늘 한번 하시지요? 네? 이거 닭다가리도 그 벼슬하고 하여튼 뭐 삶아가지고 원래는 삶아가지고 싹 껍데기 벽기가 껍데기만 이렇게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. 진짜 진짜 맛있거든. 쪼깃쪼깃하게. 그니까 요 부리쪽이나 눈쪽은 또 시청자분들도 희모스럽다고 해서 이러니까 요 살짝 부리쪽하고 눈쪽은 돌려가지고 요렇게 구워 먹으시다. 순놈. 저것도 순놈이지. 오늘부터 이제 낚시 하러 가면은 조용할겁니다. 싹 다 잡았습니다. 요거는 시큼한거 오골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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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라줘야 되는데 아이씨 안 잘랐네 또 팔 없는데 오골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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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in emergencies 에에에에에에 헵 막 일어나자 일어나자 요거는 저 오골개 안 sett 오골개 눈깨게 그릇네 한거 더 있네. 큰거 하나 있네. 야 눈 감아라. 눈 따갑다. 소금 들어간다. 아 많이 다 붙네. 디밀해. 빨리 디밀하고 얘기 좀 안해주고. 괜찮다. 괜찮다. 긁어서 먹으면 돼. 긁어서. 긁으면 돼. 계속 디밀줘야 되는데. 와 졸라 맛있게 보인다. 완전 맛있게 보인다. 와 노릇노릇해가지고. 그 뭐고. 그 뭐랍니까 그거. 돼지 껍데기를 뭐라노. 그 영어로 있다 아이가. 영어로. 콜라겐. 완전히 콜라겐 느낌이 나네. 이거 닭볕을 들었네. 와 맛있겠는데. 하나도 안 뜨겁습니다. 예. 하나도. 하나도 안 뜨겁습니다. 이거 안 뜨겁지. 안 뜨겁네. 안 뜨겁네. ㅅㄲ다 ㅅㅂ ㅅ그라 그 ㅅ 같은 거. 웃기기도 힘들다 진짜. 아이고. 그 진짜 안 웃어. 좀 재미없어도 싶어 좀. 이거 해주면 안 되나? 아 냄새 좋다 아 냄새 좋다 고소하이 구수한 냄새가 나네 아 냄새 좋다 오 다 익었다 다 익었다 데코레이션 좀 할게요 데코레이션 중요하지 이제 다 익은 거라서 혐오스럽고 그런 건 없지 그 아까 전에 저 낚시하러 갔는데 그 닭이 너무 많이 울어 싸 가지고 고기도 못 잡겠고 시끄러워 가지고 모가지 다 비틀어왔습니다 앙컷은 안 웃는데 나는 왜 잡아가노 하면서 그러더라고 너도 주디 다치고 너도 모가지 다 뿐다 하면서 다 다 뿐다 예 안녕하십쇼 예 아이 감사합니다 와 눈에서 국물이 쭉 나오는 거야 와 잘 못먹으면 혓바닥하고 주디 다 디겠는데 개주디도 예쁘겠는데 와 맛있다 와 그냥 한 번 딱 한 번만 씹어도 고소한 맛이 확 올라오네 와 오 으 으 으 으 고소하이 첫 직입니다. 첫 직입니다. 이거 와 우리 시청자들이나 연락하는 팬분들하고 한 번 다음에 보면 이거 꼽아가지고 한 번 미리 봐야겠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우와 무을 것도 억수로 많네. 주디네. 주디네. 전부 다 살이 아니고 턱이네 턱. 덜 익었나? 혓바닥 어디 갔노? 아, 혓바닥 위에 있나? 간이 딱 됐습니다. 간이. 간이 딱 됐다. 혓바닥에 있네. 혓바닥. 고소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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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쫌 나오겠는데? 골은 떡대푸는데? 골은 물 거 없네. 물 게 없네. 눈깔이. 눈깔이. 눈깔이는 물기 있네 눈깔이 눈..요 눈알 몰라 눈알은 그렇게 고소한지 모르겠는데 진짜 고소하다 진짜 고소한 맛을 알았다 골이 조금 묻어있는게 마요네즈가 될뻔해 마요네즈 와 술맛난다 술맛난다 이거 크다 바삭 구우면 맛있네 바삭 바삭 구워야지 딱 그런 맛이네 삼겹살 바삭 구운 맛 삼겹살 좀 바삭한 맛 그렇다 봐야지 나 끓으면 나는데 딱 끓으면 나는데 골 한번 다시 먹어볼게 골은 이제 깨지 말고 이걸 딱 벌치면 되겠네 요렇게 벌치면 되겠네 골이 나오나 나오나 이게 좀 짜다 소음 많이 뿌렸나 골 나오나 육접이 뚝 떨어지네 육접이 육접 육접 뜯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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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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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골이 우야들 뭐 참 잘 먹고 있습니다 예 항상 뭐 방송 더 들어와 주시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하시니까 우리 또 유튜브 팬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유튜브 팬분들 유튜브 구독자 분들 또 환영하시지 예 구독자 분들 이 물 아닙니다 술입니다 안녕하십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그 말고 너그 말고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 분들하고 짜라기다 너는 진짜 짜라올리마 안녕하십쇼 눈가리 응 으 으 닭대가리에서 진주 아닌데 진주가 나오네 와 진주가 나오네 와 대박 대박 와 대박 야 내꺼야 어 이거 모아 가지고 진주먹거리 해줄게 그래 아 아 콜라다 이 콜 콜은 진짜 마요네즈 마요네즈 이거 내가 쳐다보고 있는거 이거 앙컷이거든 앙컷은 벼슬이 없고 앙컷이 더 맛있을수도 있지 앙컷은 먹을게 별로 없네 앙컷은 벼슬이 없으니까 물게 없어 앙컷은 벼슬이 없네 눈까리 앙컷 짜게 보기에 눈이 맛있네 눈이 와 이 눈만 계속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눈이 억수로 맑아지는 기분 그런 기분 눈이 눈이 쪼개 배부른데 이래 놔놓고 또 그 디저트도 먹어야지 아 디저트 디저트 아 디저트 후식 제가 와 레몬을 한번 심어볼까 이쁘게 좀 잘 만들어 볼까 싶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예 특허내려고 당도도 좋게 그래 만들어 볼라고 지금 레몬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잘 열었습니다 잘 열었습니다 레몬 한번 먹어봅시다 레몬 진짜 달달해 달달합니다 레몬이 바로 그 열매가 나무에서 열매가 달리기도 전에 다 익기도 전에 저 상표가 붙어 보네 상표가 이렇게 또 뭐 4958 해가지고 상표 붙어 보네 이 열매가 바로바로 이것뿌네 이게 꿀팁이라니까 이것도 기술이다 기술 뭐 라벨같은거 찍을 필요 없고 마트에서도 억수로 좋아하겠지 열매가 달리기 전에 라벨이 붙어 보네 라벨이 라벨이 붙어 보거든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안녕하십시오 레몬을 진짜 아무도 안 먹어봤는데 레몬을 진짜 아무도 안 먹어봤는데 이런 내려오고 yol MAMAMA ket 와 그 스트레밍 하고 그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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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혐오 음식이라고 했나 꽁치 썩은거 그거는 먹겠는데 그거나 뭐 치 두부 이런걸 먹겠는데 와 진짜 과일 그 그 새콤한거 이거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와 여기 술이 이쁘네 와 술이 이쁘네 아 caused다 한번 한번 구워보자 아 야 coa 이 어떻게 묵왔나 이거를 이거 먹는 사람 있나 와 와 이 에라이 물고 올란가? 지금 물고 오겠나? 레몬이 잘 구워지지 아이 좀 말라야되 말라야되 으 뜨거워라 으 뜨거워라 씨 으 뜨거워라 씨 시카이지 아 뜨거워라 꽃이 저 레몬꽂이 한 장님도 있죠 으흐흐흑 육즙이 다 많이 부는데 으 흐흐흑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하라 흐율 jugar 디 갓도,553 날 마시아 두고 세콤하신 것도 하아 오와와와 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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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가? 와ㅏ 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....